사비자연옹원 네 안녕하세요 사비자연옹원입니다 저기 오늘 4월 4일날 나름을 약속을 드렸었죠 이번에 나름할거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팥꽃나무입니다 팥꽃나무는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있는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우는건데 다음주 아마 받아볼때는 이 꽃망울이 다 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이거를 삽목을 해두고 뿌리를 털어서 이 화분에 담은지 얼마 안됐거든요 받자마자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올해 1년동안 키우셨다가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한번 분갈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팥꽃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부 월동이 가능하구요 큰 나무가 아니고 사람 키 정도 낮은 키로 크는 식물입니다 집 정원에다가 두셔도 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이행실은요 부여로 하겠습니다 이곳이 충남 부여인데 혹시나 또 부여에 놀러오시면 제가 삼위자연농원에 들르시면 제가 이거 하나씩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신은 부여에요 부여로 이행실을 이번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구요 금요일 토요일날이나 그때 선정을 해서 다음주 정도에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삼위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